내년부터죠. 2025년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결정고시되면서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열립니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만원 돌파인데요. 만원시대가 열리긴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에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9860원보다 1.7%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는 209만 6,270원이 됩니다. 만원시대가 열린 겁니다.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최저임금은 평균 475원이었습니다. 처음 1,000원을 넘긴 것이 1993년, 2014년에는 5,210원으로 10년 새 5배 올랐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나 2배 가까이 상승한 최저임금은 이제 만원을 돌파했지만 물가 인상률을 봤을 때 오히려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또 물가를 다시 상승시키는 순환도 우려합니다. 다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자 생활 수준 개선, 또 소비 촉진과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 효과도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효과가 시속 깨물하듯 나타납니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생활 임금도 있습니다.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해당합니다. 물가와 노동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최소한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btv뉴스 박원기입니다.